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펠리세이즈 박 도서관 왼편에 위치한 작은 공간에 위안부 기린비가 있습니다 이 기린비는 지난 2010년 10월에 세워져 여성 인권의 상징적인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린비가 세워지기까지는 사연도 많고 위협국절도 많았습니다 기린비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지난 2007년에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위안부 결의안 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자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왜 부끄러운 역사를 밖으로 드러내냐며 한인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갈등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건립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불과 만여 달러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시민참여센터 인턴 고등학생들이 캠페인 운동과 모금 운동으로 건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미주 최초의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지자 미국 내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아챈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기 위해 펠세즈팍 정부의 철거를 강요하고 지역개발 비용으로 거금을 주겠다는 믿기로 회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펠팍타운 정부의 단호한 거부로 기린비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인 사회는 당시에 펠팍타운 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펠세즈팍타운은 지난해 말부터 주차공간 확충 공사를 한다며 기린비를 뽑아버려 그대로 방치해놓더니 흙먼지에 뒹굴다가 결국은 기린비가 파손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동안 한인 사회는 파손 우려가 있으니 안전한 창고로 이전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지만 타운 측은 운반 과정에 파손 우려가 있다면서 그대로 방치해놨습니다 결국은 기린비 좌측 하단 두 곳이 떨어져 나가는 파손을 입게 됐습니다 타운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 소홀에 대해서 어처거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인 시의원 관계자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돌인 줄 알고 조심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인 시의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타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린비가 세워지도록 지원해준 타운 정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잊지 않고 있지만 역사적인 기린비를 훼손토록 방치한 펠팍타운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위안부 기린비는 단순히 한인 사회만을 위한 기린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 인권의 상징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린비가 펠팍타운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펠팍타운은 기린비 파손에 대한 깊은 성찰과 대책은 물론이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